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틀을 구성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양자통상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CNBC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서한을 보내 급등하는 미휘발류 가격에 대해 불법행위가 비용을 올리고 있는지 석유 및 가스업체의 반소비자 형태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는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발약 형태의 경구용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팍스로비드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자체 임상시험 결과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약 FDA의 승인을 받으면 겨울철 코로나19이 재확산할 경우 보건당국의 대응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최근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치료제 및 상품이 한인과 베트남인, 라틴어 사회에서 허위 광고와 판매가 되고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사기업체들은 한국어 등으로도 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아이폰의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부 고장에 대해 사용자 스스로 수리를 하는 셀프 수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애플이 수리를 위한 번거로움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을 감안한 것으로, 먼저 미국에 이 제도를 도입한 후 다른 국가로 확산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테슬라 슈퍼 차징 비용이 기존 충전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했지만, 이제는 충전 속도에 따라 비용이 올라가도록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는 충전 속도가 빠를수록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유기 속도가 빠르면 돈을 더 내지 않는다, 충전기 점유 시간은 더 짧은데 돈은 더 내야 한다며 테슬라가 빈축을 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충전 비용은 캘리포니아 기준 일반 개솔린 차량 마일 대비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OC 등 미-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메트로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료 운행되어 왔으나 내년 2022년 1월 10일부터는 요금을 다시 부과할 예정으로 오늘부터 저소득층 이용자들에게 대대적인 교통패스 할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교통패스 7일치는 6달러 50센트, 30일치는 26달러로 구입할 수 있어 각각 13달러와 50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라이프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90일간 메트로 무료 이용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22년 동안 LA를 대표했던 경기장 스테이플센터가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ESPN은 크립토닷컴이 앞으로 20년 동안 AEG에 7억 달러 지불을 조건으로 LA 다운타운 실내 경기장 이름을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바꾸기로 했으며 이는 역대 스포츠 네이밍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미교원 연맹대학 평유회 측은 비정령 교수와 강사 등에 대한 UC계열 대학들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UC계열 대학 9곳에서의 파업을 계획했으나 UC계열 측과의 극적인 합의로 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글을 단 10일 만에 가르치는 교재가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10일 후에는 신문이나 책을 줄줄 읽게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영어를 즉석에서 들을 수 있는 영어라디오도 나왔습니다. 한글교재 200불, 영어라디오 150불입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께는 한글교재 99불, 영어라디오도 99불에 드립니다. 전화 213-480-1200번 웹사이트 8281라디오.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시 도시개혁위원회 CPC는 야외 식당과 카페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야외 식당 구역 제한을 없애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까지 최종 통과하면 식당 카페들은 영구적으로 외부 식사 공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기존 야외 식당이 허용하지 않았던 지역 제한도 풀립니다.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증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무관중으로 실시되었던 뉴욕시 명물인 새해전야 타임스스케어 볼드룹 행사를 올해는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행사는 무료이며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5세 미만 유아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고 장인화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은 72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PCR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도 요구됩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츠파 타운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야간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 주차 단속 실시로 모든 펠팍 주민들은 새로운 거주자 주차 허가증을 발급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거주자 주차 허가증 발급 비용은 20달러이며 유효기간은 2024년 1월 1일까지이고 발급 신청은 펠팍 타운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로렌스빌에 거주하는 한인 청년 33세 정진우 씨가 2021 내셔널 카렌탈 어시스턴트 PGA 프로 챔피언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정 씨는 최종합계 14 언더파 274타를 기록해 2위를 기록한 브라이언 벅스토를 7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4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전화 213-700-3366번 중부지역 918-500-0395번 동부지역 718-619-700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에이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코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국은 한인으로 추정되는 31살 메삭 김 씨를 청소년 마약 과다 복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과 약물 판매 미수미 소지 등 4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시 버클리에 재학 중인 한인 22살 두류민 한국명 민두기 씨가 샌프란시스코 시 정부가 아태계 차별의 역사적 과오를 공식 사과하는 결의안이 발의되도록 주도했습니다. 이에 샌프란시스코시 의회는 아시안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행해져 온 것을 인정하였고 만약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샌프란시스코시는 아시아계를 차별한 역사적 과오에 대해 사과하는 캘리포니아 중 네 번째 도시가 됩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